3 수소는 여러 대체의 에너지 중에서도 공해 물질의 배출이 없고 고관의 위협이 없으며 가솔린 대비 3배 이상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이러한 수소 에너지의 장점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에 울산시와 저희 현대장차가 뜻을 모아 수소전기하우스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수소타운이 운영되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상업생산한 현대장차가 울산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현대차가 수소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험시설인 수소전기하우스를 오픈하고 수소차 시들 앞당길 넥소 1호차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어 정말 기쁘진 차기였습니다. 친근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선하셨습니다. 데입니다. 진단은 AR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모시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